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운동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다 15 어떤 나라가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5위 스웨덴 5.3시간 14위 터키 5.8시간 13위 호주 6.2시간 12위 영국 6.3시간 11위 미국 6.3시간 12위 남아공 6.4시간 9위 중국 6.4시간 8위 캐나다 6.6시간 7위 벨기에 6.9시간 6위 인도 7.9시간 5위 헝가리 8.8시간 4위 러시아 9.2시간 3위 루마니아 11시간 2위 독일 11.1시간 1위 네덜란드 12.8시간 조사 대상국 29개국의 일주일 평균 운동 시간은 6.1시간 한국은 주 평균 4.5시간으로 29개 나라 중 21위를 기록했습니다 29개국 중 최하위 국가는 브라질 일본 이탈리아 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나온 시간들은 일주일 평균 운동 시간인데요 저는 생각해보면 진짜 한두 시간도 안 하는 주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4시간 5시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는 나라는 10시간 넘게 5.1시간 우리 한국이 29개국 중에 21위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반성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걷기 운동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